2. 젓갈류. 우리 집이 광천이어서 토글세우저도 유명한 것 같아요. 저희도 젓갈을 많이 먹어요. 엄마가 담양이고 아빠는 홍성이에요. 홍성? 네 맞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언제? 우리끼리 할 때 살짝 말씀해주세요. 아 진짜로?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기로 한 게 족광고라고 좋은 광고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이 계속 뭉쳤다. 이런 느낌인 거지. 우리가 광고해야 되는 그 대상을 먼저 의뢰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어? 나 이런 거 하고 싶다. 이렇게 출발해도 된대. 그러면 좋네요. 좋지? 지쳤니? 족광고 이거를 나는 우리가 그냥 우리 둘이 재미로 이렇게 좀 하는 프로덕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. 그런 거 한 번 해보고 싶었어 나는. 병재하고 레원이랑 만나가지고 뭐가 이름이 하나 있었을 때. 어? 방금 머리 쓰고 계속. 좋아요. 얘기해주세요. 그 족광고잖아요. 그렇죠. 족감부. 깐부. 아 깐부. 깐부. 조금 지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일단은 그럼 너가 이렇게 포문을 열어줬으니까 이런 거 어때? 좋은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병재와 신의 레원이 뭉쳤다. 아 잠깐만요. 근데 이건 풀로 불러야지. 시간 좀 저력하려고 줄여부르면 안 되고 안 될 거야. 노 딱 붙을 거야 아마. 멋있는 것도 있나? 조시 들어가야 돼요? 아 조시라고 하시면 깜짝 놀랐다. 레원하면 떠오르는 키워드하고 경제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를 쭉 써가지고 연기를 이렇게 쭉쭉 추가시켜 보자고 경제하면 떠오르는 키워드에 자유롭게 얘기해 봐. 아까 그 존 병 아 그 아까 그 머릿속에서 안 떠나가지고 MZ세대들이 좋구나. 어떤 많은 분들께 알려진 이미지 뭐 이런 걸 할 거 좋았대. 누룽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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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옐로 옐로 이런 것도 많이 많이 떠오르 난 노란색 나도 되게 좋아하고 노란.. 심장.. 노란 심장박동 괜찮은데? 오케이 그럼 우리 크루의 이름은? 노란 심장박동! 우리 어떤 뭐.. 직함이라든지 오! 뭐 나는 여기 CEO다 뭐 CFO다 이런 게 아니라 오! 앨런 머스크럽이다! 테크노킹! 뭐 코인마스터 뭐 이런 거잖아! 그런 거! 옐로우 팁! 그거는 직함이 아니잖아! 그건 왜요? 아니 근데.. 내 색깔을 얘기하는 거잖아! 아.. 옐로우 팁! 그럼 나는 조컹고에서 이빨이 노란 부분을 맞고 있다는 거잖아! 오케이! YT라고 하자 YT! 오 YT 오 좋다! YT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모르게 해! 너는 뭐하고 싶어? 저는 심장을 맞고 있으니까 헐트! 헐트 브레이커! 너 근데 직함이 어떤 뜻인지는 알고는 있어? 약간 별명 아니에요 별명? 그럼 HB? HB HB 연필 같지 않나? 조컹고의 노란 심장박동 크루의 YT 유병재 HB 레원입니다!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전달이 될까? 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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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! 오matism. 박가순산 NFT입니다! 운동 기구인데 회계 운동 최일 운동 어! 이거 뭐야? 이거 제품이 아닌데? 정답 어 뭐야? 어? 저.. 뭐.. 저거 저기요? 어? 휴! 1-2-1-2 티저 끝 구독 좋아요 크크루 삥뽕 노란십 장vänd박똥